지나친 안일함이 큰 화를 자초하고 말 것이다 3구 대통령 선거 여러분들 사전투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를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도 24만 7,077표 차이로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선관위가 여러분들 왼쪽 사전투표에서 3구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 왼쪽이 여러분들 선관위 발표된 자료고 오른쪽이 제야전문가가 선관위 자료가 여러분들 상당국 사전투표가 조작된 것을 찾아낸 다음에 수정해서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후보별 득표수를 여러분들 추정한 겁니다 서울은 이재명이 161,1617만 표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뭐죠? 1,253만 표밖에 못 받았고 윤석열이 여러분들 서울에서 1,426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했지만 실제로 윤석열은 1,769만 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여러분들 윤석열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이재명이 사전투표에서 이겼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런 황당한 짓을 한 겁니다. 서울특별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에서 얼마나 조작을 했냐 선거갈리비원에는 이재명이 윤석열을 191만 412표로서 서울특별시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에서 윤석열이 패배한 것이 아니고 51만 5,819표 차이로 승리를 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70만 7,231표를 쑤셔넣은 겁니다 조작을 했다는 거죠. 조작규모가 얼마냐? 70만 여러분들 7,231표인 겁니다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의 10.84%를 윤석열한테 빼앗고 심상정에는 0.64%를 빼앗아가지고 그것이 합치게 되면 11.45%를 윤석열과 심상정에 빼앗은 겁니다 사전투표에 36만 3,408표를 이재명한테 그냥 쑤셔넣어주고 같은 표수를 윤석열과 심상정에 빼앗은 겁니다 많이 빼앗았습니다 윤석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9.43% 심상정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9.92%를 빼앗은 거죠 사전투표만 서울특별시에서 70만 7천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만 서울특별시에서 70만 7천231표를 조작을 한 거죠 서울특별시에서 당일 투표에서 윤석열이 압도적 승리를 했는데 선관위가 뭐라고 여러분들 데이터를 만들었습니까 이재명이 여러분들 서울특별시에서 사전투표에서 압도적 승리를 한 걸로 여러분들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정신나간 짓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은 수사 한 번 안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도의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양심적으로 이 나라는 완전히 뭡니까 망한 상태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거대한 악을 신임 대통령이 그냥 듣고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도 공범인 거지 그 사람도 부역자인 거지 그걸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게 대통령입니까 이거는 누가 당선되고 당선되고 문제가 아니고 70만 표를 서울특별시에서 사전투표에서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다 해가지고 선거를 치렀는데 다음 총선을 이기겠다고 정신나간 사람들이죠 이게 여러분들 가장 왼쪽이 이재명입니다 선관위는 이재명이 161만 7218표를 받았다고 발표했지만 선관위가 여러분들 조산 사전투표 이재명의 득표수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 이런 표를 그냥 전산적으로 뭐죠 쑤셔 넣어준 겁니다 그걸 다 여러분 조작률을 찾아내가지고 소위 제조공장 사전투표 조작공장을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다 수정하고 나니까 161만 표를 받은 것이 아니고 125만 3820표를 받은 겁니다 36만 3408표를 쑤셔 넣은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돼가지고 모든 동을 다 조작한 겁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왼쪽이 이게 선거관리위원의 선거 데이터입니다 이런 선거 데이터가 어떻게 나옵니까 윤석열은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고 이재명은 모두 다 플러스입니다 이 값 보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윤석열 마이너스 12.1 중구 마이너스 10.4 성동구 마이너스 9.5 용산구 마이너스 12.5 완전히 뭡니까 100% 1000% 1억 퍼센트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을 사전투표 득표소를 빼앗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뭡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서울 평균이 마이너스 9.9부입니다 완전히 미친 수치죠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당일투표에서 여러분들 윤석열 압성 사전투표 뭡니까 4박 5일 사이를 두고 서울 시민들이 다 정신줄을 나아가 다 뭡니까 이재명의 압성을 안겨다 준 겁니다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만드는데 이 데이터를 누가 만드느냐 박찬진 여러분들 사무총장이 이걸 모른다 몰라도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냥 덮고 넘어가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5년간 정권을 유지할 수 있겠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이 거대한 악을 덮고 좋은 세월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인생 자체를 잘못 산 겁니다 그런 정도의 인생관을 가졌으면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 인생관을 가졌으니까 뭡니까 죄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를 만들어 가면서 수건이 뭡니까 열심히 뭡니까 수사를 했죠 그 열심히 뭡니까 100만 문제 1만 여러분들 뭐죠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 문제를 뿌리 뽑는데 힘을 더하면 온 국민들이 뭡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뭡니까 감동의 눈물을 흘릴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입니까 종로구 이재명 플러스 13.5 중구 11.4 성동구 10.4 용산구 12.2 광진구 11.8 이렇게 조작질을 한 겁니다 이 꼭 같은 짓을 언제 했습니까 2020년 4.15 총선에서 했잖아요 대법관들이 다 이런 게 이런 선거 데이터가 여러분들 정상적이라고 이런 판결문에 적은 거 아닙니까 그게 나라가 망한 거죠 나는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이 나라를 이 나라를 망한 나라라고 보는 거죠 양심도 죽고 법도 죽고 대법관들은 다 뭡니까 하수인들인 겁니다 불법과 부정을 비호하는 하수인들이고 대통령조차도 뭡니까 하수인이 돼버린 세상이 된 겁니다 말들이 되는 세상을 해야지 백년 천 년 사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짓들을 하고 살 수 있느냐 이게 선거입니까 여러분 눈 좀 크게 뜨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이 선거냐 말입니다 이게 이게 3구 대통령 서울특별시의 25개 여러분들 구청의 선거결과입니다 이재명은 플러스 11% 평균값 윤석열은 마이너스 9.9% 심상정은 마이너스 0.4%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선거 데이터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선거 데이터는 그냥 제2아 전문가가 중앙선거관리는 홈페이지에 있는 선거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냥 차익값이 그런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을 그냥 여러분 해가지고 산수한 겁니다 산수 수학을 한 게 아니고 산수에서 이런 차익값을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래프를 보고도 정구제는 뭡니까 부정선거가 없었다 조갑제는 이런 부정선거가 없었다 이렇게 떠드는 겁니다 사람들 반성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해가지고 제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짓말하고 뻥치기하고 사기칠 사람같이 보입니까 나는 인생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생각이 없고 왼쪽 이게 선거입니까 이게 사기입니다 누가 이런 선거 데이터를 만들었는지를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놈이 이런 선거 데이터를 만드는지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까지 이런 선거 데이터 관련된 게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북조선 여러분 인민공화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자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짓들을 해놓고 선거에 문제가 없고 2020년 4.15 총선에 다 뭐죠 선거 무효성을 깔아뭉개고 대법관된 놈들이라 하는 짓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들이 처벌받지 않으면 나라 자체가 망한 걸로 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대한 악을 저지르고 나라가 여러분 흥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국뽕에 취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기 내가 살아온 인생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야 전문가가 이 자료 왼쪽에 있는 선간이 이런 발표 자료를 가지고 조작 공장을 찾아낸 다음에 모두 다 원상복귀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그냥 공짜로 그냥 뭡니까 벌컥벌컥 그냥 털어먹은 거 다 여러분들 토해내게 하고 윤석열이 뭡니까 그냥 정신없이 빼앗긴 거 다 찾아주고 나니까 여러분들 그 차이값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바로 정상상태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차이값이 아주 작지 않습니까 차이값이 자꾸 플러스 마이너스 교체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여러분 차이값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0.6% 윤석열의 차이값이 얼마입니까 플러스 1%가 나온 겁니다 모두 다 오차법인 0에서 3% 이내입니다 정상투표가 되면 오른쪽처럼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기를 치노니까 왼쪽처럼 나온 겁니다 정상투표를 안 했기 때문에 사기를 쳐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처럼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예술이잖아요 이건 뭐 수학도 아니고 이런 데이터를 누가 만들었을까 이건 최소한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놈들이 만드는지 밝혀야 되고 이런 짓이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계속되는데 아무 일도 없다 대통령 된 사람이 그냥 깔아뭉긴다 이게 말이 되냐 이 이야기야 어? 예 development ten 장소 JON 해 home 해 there 비판 해 Next 해 stock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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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